KBS 월드 안녕하세요. 벤벤입니다. KBS 월드가 함께하는 2024 라오 인 라오스 PDR 공연에 제가 이번에 또 호스트를 맡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 호스트인데요. 저번에 부산에서도 했지만 이번에 라오스로 제가 처음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 라오스 아가새 여러분들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가게 돼서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호스트뿐만 아니라 공연도 제가 하게 되었는데 뭔가 라오스에서 첫 공연이라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반응이 어떨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월 2일, 3일 라오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